12월 4일 오후 구청압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12월 4일 진행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과 구의원, 직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해의 순탄한 마무리와 새해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구청압광장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구의 비전이 담긴 높이 7m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됐으며 주변 나무에도 다채로운 조명이 함께 꾸며져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1월 26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점등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가 구민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하기 바란다고 전하고 2023년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2024년을 맞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